우리 모두 즐겨봐요. 아저씨 사랑해요. 1등 나. 다른 멤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머리 색깔이야? 와, 머리 색깔. 안녕. 나도 그런 수식어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수식어는 뭘까? 외모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면 성격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 이름하고 상관 있는 거야? 외모랑 관련이 있는 거 같아. 외모랑. 조각상. 조각수어? 금직수어? 정답! 그 뭐냐, 그 상견례 프리패스상! 정답. 상견례 프리패스상?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얼굴만 봐도. 바로 그냥. 바로, 어. 어구... 미야. 되게 자부심도 있고 좋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본인이 제일 멋있고 잘생겼다고 막 느끼고 그러지 않아? 근데 그거는 다 그러지 않아? 角수어가 생각하는 하나... 그래. 2등. 2등 세훈. 세훈이 2등이야. 세훈이 2등이야. 부럽다. 이리 와, 이리 와. 3대야, 이리 와. 3대야, 카리. 나 바꿀게. 안 돼, 안 돼. 땡땡땡땡이지. 수호도 열정이지. 원래 이제 약간 3호라고 이제 유노, 민호, 수호. 여기에 약간 이제 시원이가 약간 투자자 느낌. 타임즈 하고 있었어. 타임즈, 타임즈. 수호의 장점.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펴기. 아, 설마. 근데 눈에 실비출이 터져가지고 지금 물구나무 설 수 없어서 그 핏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팔굽혀펴기는 할 수 있지? 팔굽혀펴기는 이제 거의 두 손가락, 한 손가락. 한 손가락까지도. 에이, 그러지 마. 엄지로 가네. 엄지. 엄지. 엄지로만 된다고? 어, 그렇다. 자, 해봐. 파이팅. 5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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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좀 누구 모사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편안하게 해. 김고은? 그거 김고은? 김고은? 아니, 김고은? 그거 도깨비? 어머니가 학교 후배라서 우와! 걔 만나면 장난식으로 그냥 아저씨 사랑해요! 뭐 이렇게 장난치고 아저씨 사랑해요! 정말 장난이구나. 정말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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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민이가 아싸래요? 아싸래요! 아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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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민이 왜 아싸래요? 우민이가 밝은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돼? 우리 아싸요? 잘 안 놀아? 친구들하고? 난 멤버들 밖에 없어. 오, 진짜로? 우민이, 쏘! 둘이 아싸 아싸! 우리 둘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똑같이 작가님한테 우리 분량을 좀 줄여달라고. 왜? 일단 나는 진지충이라서 주먹받는 게 싫어? 그럼. 아니 근데 왜 불량이 많은 게 싫어? 난 불량 많은 게 좋던데. 다른 멤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 배려. 수아야 보통 주먹받고 싶지 않으면 구석에 가 있었거든 나는? 근데 주먹받기 싫은 사람 치고 너무 센터 아니야? 너무 가운데서 진지하게 너무 센터야. 난 주먹받는 거 아니야. 돈이랑 돈이 정확히 가운데야. 표를 꺼내야지. 김영리야. 원자 없어, 예. 김영리요. 김영리 두 장. 홍상 소가수다. 예? 어디요? 김영리. 김영리. 지금 티켓이 없는데. 티켓이 없는데 택시 타고 가야 되었을까? 택시 타고 가야 되었을까? 택시요? 그러었을까? 수호야. 예? 택시 타고 가야 된대. 수호야. 예? 택시 타고 가야 된대. 잔잔아. 빨리. 빨리. 여기 버스 태워준다고 그러던데. 버스부터 여기 있었어. 아, 뭐예요? 여기 빨리 걸려요. 여기 내 거야? 안녕하세요. 빨리 빨리 나와. 안녕히 가세요. 수호야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일단 빨리 나와봐. 자, 이제 한 문제만 맞혀도 돼. 자! 너가! 너랑! 최근에! 최근에! 너가 최근에! 너가 뭐 할 때? 너 예능 찍었지?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야.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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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은 사람. 예능 첫? 후동이 형 말고. 후동이 형 말고. 오른쪽에? 후동이 형 말고. 오른쪽 말고. 오른쪽 말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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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나라 MC.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야, 이거 안 들려. 안 들려. 모르겠어. 한 번째만 하지. 우리나라. 우리나라. 술에다가. 우리나라. 술에다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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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다가 MC? 프랑리.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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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번 좀 마치면 되는데. 어렵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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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 구울 때. 순대. 순대 말고. 구울 때 말고. 돼지 순대 말고. 돼지 구울 때 말고. 돼지. 참자. 참자. 간 같은 거. 쌈장. 마늘. 오해. 컴백. 흐딜이다. 패스. 패스. 흐딜인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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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컴백. 연말. 컴백했잖아. 연말 정산. 좋겠다. 컴백. 연말. 정산, 연말 정산 좋지. 연백. 컴백 했잖아. 무는 거 아니야? 우리 어제 라디오스타 녹화했어. 이거 뭐야? 음악, 음악영상. 우리 음악영상. 하나가 안다. 끝났어? 한 문제. 한 문제가. 수호는 뭐 없어? 밥 먹을 때. 수호형은 입모양이 약간 특이해. 입술에 안 묻히려고 입 빨라. 맞아. 진짜야. 근데 이게 콧물보다 더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콧물때 치약 뭐가 더 심각할 때는 콧물때 형. 수호 왜 그래? 왜 입에 묻힐까봐? 메이크업하고 먹으면 입에 묻힐까봐. 그럼 메이크업 안할땐 안그래? 안할때도 그렇지. 안할때문에 깜짝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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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식 얼갈이배추 된장 냉국 속으로 자석처럼 빨려들어가는 수호동.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시원한 제주의 맛. 다 좋아하지만 참고를 빨려 매욱더. 바삭한 면. 을갈이 별빨된 장보들이 다 깐 거야 우리의. 너무 맛있어. 이제 맛나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세요. 나. 너 chega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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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얻었다. 갑자기 없던 입맛도 그냥 탁. 네. 그리고 어머님 손맛에 정점을 찍을 10년 묵은 복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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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못 자고는 거잖아. 시판하는 거 같네. 시판하는 거 같네. 네, 맛이. 시판하는 거 같네. 또 나 볼래 또 나 볼래 또 나 볼래. 복분자. 네, 못 자고는 만남이. 술맛이 한 게 나다네. 이게 순서 복분자 원액으로만 만들었어요. 어머님의 진한 정성이 응축된 복분자주 맛은.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어? 구분이 세라. 어디 갔나 이거 복분자. 다 맛있어. 됐어. 어? 그렇지. 아! 아! 다 갔네. 어? 여기 되게 빨라. 야, 수고하세요. 야, 수고하세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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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생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